야 너네 알갱이 안 뱉을 거야?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만들라는데 지금 너네 이렇게 협조 안 하면은? R 뱉어 이놈들아 R 뱉어 R! R 뱉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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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란! 오! 자 이렇게 생기면은 오 마! 어! 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리초너, 산티아고. 아 반가워요 오늘은 오 마이갓.. 즐거운 주말이네 벌써? 쿠쿠르 삥빵뽕 낙사해본 적 있으세요? 낙사요? 낙사해본 적 많죠? 어, 발로란트 하면서 낙사할 수 있는 공간들은 생각보다 많았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스플릿 같은 경우 B러쉬 들어와서 내가 헤븐에서 막고 있는데 야, B사이트 들어왔어 스파이크 박는다 내가 저거 막아볼게 하다가 내려가다가 다리 뚝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제가 떨어져 봤는데 기부수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급하다고 뛰어내리면 안 돼요 안전장치가 여기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뛰어내리고 싶으시면 저기 그 평양 아니 평양이 아니고 이 뭔 개소리야! 아, 항상 아쉽더라 그 이번 대회에서 만약에 본선 진출했으면 나도 프로필샷 찍고 인터뷰하면서 실물 딱 보이면서 인터뷰 내용이 에리조나 산티아고 딱 이렇게 했으면은 아, 그림 상당히 좋았는데 너무 아쉬워 진짜 가끔 꿈에 나와 이제 현실에서 못 일어나니까 꿈속에서 나 혼자 일어나면서 에리조나 산티아고 이러면서 일어나요 아이씨 이게 뭐야 하여튼 가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쉬운 건 아쉬운대로 밀어두고 네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오케이 자, 발로란트 세계로 렛츠 겟잇 오 마마 브로 오늘이 초복이래요 초복이야? 초복 나는 초탕 꽂으러 왔는데 초탕 꽂으러 왔는데 초복이네 아, 죄송합니다 좀 물이 쓰였다 죄송해요 와, 상당하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초복인데 그냥 삼계탕 끓여먹지 말고 우리 차라리 치킨 사 먹자 하면서 초복 기념으로 그 치킨이랑 브랜드 치킨 다 시켜갖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서 아, 이번 초복 잘 보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삼계탕하고 그, 저기 치킨하고는 영양가가 다른데 그, 그게 맞나 근데 사실은 두 개 다 맛있어 인정? 그치 그치 인정 저녁은 치킨으로 점심은 삼계탕으로 이게 초복에 대한 기본 국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뿌링클이 최고지 어, 형 뿌링클 아네? 그, 나 뿌링클 있잖아 어제 바로 시켜 먹었잖아 나 어제 먹었어 나 어제 갑자기 막 뭐 신들림 마냥 그 저기 뭐냐 커피 사러 나갔다가 아우씨 BHC가 자꾸 눈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아우씨 야, 나 뿌링클 너무 먹고 싶은데 해가지고 혼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저기 뿌링클 한마리만 저기 포장해주세요 쿠쿠르 삐빡봉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면서 집에서 에어컨 키고 먹었습니다 네 돼지 같은 놈 하이 외국샤 유 스피크 잉글리쉬 라이트? 어... 예아? 노 프라블럼 맨? 왓? 어... 노 프라블럼 예아 아임 리더 비 스피킹 잉글리쉬 유 노? 어... 이정도면 완벽했다 오케이 아... 아이엠 야 나 이러다가 이제 글로벌 쪽으로 가는 레이나 같은 경우는 일반 간단하게 스킬 설명을 들어갔자면은 2초 정도는 무적 상태가 돼요 2초 정도는 무적 상태가 돼요 오 마마를 잘 쳐야 돼 손우촌 선수가 이걸 너무 잘 쳐야 돼 야 너네 알갱이 안 뱉니? 야 나 레이나인데 이거 알갱이가 형 로봇이라 영혼이 없어서 그래 아 로봇이라 영혼이 없다 그럴 수 있네 야 너네 알갱이 안 뱉을 거야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 만들려는데 지금 너네 이렇게 협조 안 하면은 나 브라이언한테 바로 전화해서 너네 훈련보 너의 친구들 이거 한 3명으로 줄어버린다 너의 장사 이렇게 해봐 너의 진짜 끊고 닫혀 오케이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갱이를 뱉을 거야 알갱이를 뱉을 거야 대충 이렇게 스킬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한국 음성으로는 벌벌떨어라 막 그렇게 외치는데 이게 벌벌떨어라 하면 느낌이 없으니까 빨빨리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식으로 레이나를 이번에 오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듣기엔 좀 어려우니까 제가 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츠 겟잇 레인아 내꺼야 어우 쿠쿠르 삥빵뽕 음 아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츠 겟잇 일란 시작합니다 여기서 위를 한번 봐주시고 아래에 전진 나온 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팀원이 먼저 들어가지만은 여기서 긴장하지 말고 여기서 백사이트인데 여기를 항상 조심해서 잘 먹어줘야 돼요 저거 없나? 나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아야지 이게 어우 나이스 나이스 레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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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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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이따 나이스 판단되었고 노릇쪽 떠있다 안되지? 레이나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헤드팠어 헤드팠어 네 내 선에서 처리했어 It's no problem It's no problem 여러분들 이렇게 레이나가 생각보다 어려운 챔프로만 알고 계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외국 샷과 함께라면 여쭈 여기 아래 나온거 같은데? 아래 아래 여기 여기 하나 아래 아래 나이스 아래 아래 스티어맨 백사는 없었거든 도대체 몰라 너무 꺼져있어 다시 오우 마마 오우 마마 소 이즈 난 잘해 그때 아마 스킨을 그걸 끼고 하면은 좋은거 압니다 아 아 엉뚜 아까 도대체 나한테 맡기라 제때 다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듯이 레이나는 상당히 이제 고수들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레이나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좋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한 집이에요 레이나 차이 하 좋았다 알찼다 이스 알 이스 가득 가득 찼다 나이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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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